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K리그1 대전 하나시디전이 광주 FC를 잡아내면서 리그 9위로 뛰어올랐습니다. 어제 저녁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8라운드 경기에서 대전은 전반 시작부터 강한 압박으로 윤도영이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34분 김인균의 추가 골까지 더해지며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. 최근 5경기 3승 임으로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 대전은 9위로 올라서며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.